덕자 씨! 왜? 아까부터 목 빠지게 기다렸잖아. 아이고, 내 정신 좀 빨라. 우리 태식이 왔구나. 어디 보자, 어디 보자. 아, 옳지. 덕자 씨. 좋아? 오태식이 출신을 했다. 난 내심 자네가 내 일을 좀 봐주면 어떨까 싶었는데. 아들, 일 찾아다니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. 내가 월급 줄게. 우리 엄마랑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아들 엄마 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는데. 나한테 오빠 대우 같은 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. 넌 고맙단 말도 할지 모르냐? 찍는다!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세상에 이치 아니든가. 괜찮아. 다 괜찮으실 거야. 내가 죽어도 넌 지켜줄게. 내가,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? 내가 남친다. 내가 당신 Ley기야 흔한 것 봐! 나는 너의 비둘과 나의 내계였어. 나는 너의 비둘과 어린시아 저의idable 너의 곁에 있을걸 한 번이라도 희망으로 살고 싶습니다